베트남 다낭역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역에 있고 오늘은 다낭을 떠나서 그쪽에 있는 동마위라는 역으로 가보려고 해요 사실 동마위를 가기 위해서 다낭을 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동마위를 가기 위해서 다낭을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낭에서 동마위역으로 가기가 좀 편해서 다낭을 통해서 가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10시 8분 이었는데 11시 반으로 기차가 바뀌었어요 아니 10분 남겨놓고 변경이 되버리네 아 또 지연됐어 일단 10분 지연 2시간 지연해서 10분 더 지연 버스 못 타겠다 기차가 지연된다고 버스가 더 늘어나진 않을거고 시간도 12시가 다 돼가는데 9시까지 타려고 왔는데 2시간 반 지연되고 11시 40분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지도 않고 동마위에서 평양까지 더 1시간 걸리는데 도착하면 6시, 7시 될 것 같아요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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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아주 좋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3시간 정도가 바로 잠이 들어 버려가지고 아 근데 생각보다 비치가 엄청 춥네요. 너무 추운데 또 다시 와요. 미국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건강회린다고 내가 좋아했었는데 내리자마자 다른 분들이 다시 오빈이라고 했는데 계속 베트남 방에서 오빈이라고 했는데 방에서 이케 이케 남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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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를 좋아하는데 맛있습니다 식감이 비슷해서 매진한데 항상 식감이 맛있네요 아시는 분 uve ㅋㅋㅋㅋ 아시는 분 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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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섯 시간 걸렸네 땅 나만히 호텔은? 나만히 호텔은? 나만히 호텔은 100km 100km? 100km? 네 100km? 네 100km? 아 네 4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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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30km? 400km? 100km? 아 네 아 네 랩이 아 네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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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최고 자신이 가입해? 네 얼마나 가입해?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너무 고마워 네 네 중국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오 네 안녕하세요 아 와 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우리 건 자판보고 신기하다고 진짠 헬로 예 진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 안 안녕 안녕하지요 하 새 새 새 요 안 영 하 새 새 요 헬로 아 아 아 진짠 안녕 하 새 요 하 새 요 네 어떻게 요 너무 진짠 헬로 안녕하세 안녕하세 오 안녕 안녕 안녕하세 안녕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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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가고싶어 제가 설탕을 좋아해요 유키웨어 런던 아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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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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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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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치 베트남 설탕은 헤드코치 웨일에 가고싶어 아 왜 웨일에 가고싶어 라이온깅 라이온깅 저는 웨일에 가고싶어 웨일에 가고싶어 웨일에 가고싶어 웨일에 가고싶어 라이온 레이놀스 라이온 레이놀스 액처를? 렉슨 네 라이온 레이놀스 렉슨 아 렉슨 아 렉슨 렉슨 렉슨은 아주 좋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레스틸 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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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했습니다 홀때 웨일주 부부님 부부들이랑 400만동인데 200-200씩 남아서 도착했습니다 렉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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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퍼스트 9,000원짜리 숙소인데 9,000원짜리 숙소인데 조식되어 있고 자전거 무료로 물려주시고 매전도 있고 식당도 있어가지고 주방도 사용도 가능하고 방이 엄청 커 현재 지각 지금 7시거든요 폭량까지 한 8시간 9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도착을 했으니까 아침에 쌀국수 하나 먹은 거 고기를 안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밥 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일로 차가 없냐 여기 오토바이가 영뽀씨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숙소에서 가는 딸이 하는 식당이래요 웨딩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숙소에 이렇게 얼굴이 딱 낯이 익어가지고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하노이로 가는 리무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되겠다 나중에 갈 때 춥다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니까 춥네요 내일 진짜 패딩 꺼내야겠어요 저녁 되니까 엄청 추워졌어 벽에 저녁을 가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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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더. 5pm 아, 숙인을 먼저 하자 아, 숙인, 네 400만원? 네, 400만원? 네, 감사합니다. 한일에 얼마나? 150만원. 아, 150만원. 일단 저는 밥을 먹고 들어왔고 오늘은 이제 호이안에서 풍량까지 오는 영상 한번 찍어 봤는데 하루가 소개될진 몰랐어요 그래서 나름 일찍 움직였는데 기차 지연도 됐고 오는데도 이제 버스도 끊겨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는데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미국의 친구 한명도 또 친구가 되어주고 웨일즈에서 같이 셰어도 하고 웨일즈 부부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풍량의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관계